안녕하세요 국민이주 이유리 외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국 투자이민 영주권 취득 시 국민이주만의 특별한 수속 혜택 내용을 여러분과 살짝 공유하고자 합니다. 국민이주는 4년 연속으로 국내에서 미국 투자이민 청원서를 이민국에 가장 많이 접수하고 쓰인 기록을 보유한 이민 전문 회사입니다. 작년에는 미국 투자이민만 193세대로 약 200세대 가까이 되는 신청자분들이 저희 국민이주에서 이민국에 접수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작년에 한국에서 가장 많이 이민국의 케이스를 접수를 했고요. 또 투자금이 90만불로 인상된 후 한국에서 최초로 이민국 접수를 했습니다. 투자이민을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 많은 이민업체나 이민변호사와 상담을 하셨을 텐데요. 어째서 대부분의 한국 투자자분들은 저희 국민이주를 믿고 선택하시는 걸까요? 그 정답은 국민이주가 수속 고객님들에게 제공하는 개별적 맞춤 K-서비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0가지 서비스 혜택이 있는데요. 오늘은 영주권 과정에서 꼭 필요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사내의 EB5 공식 이민 변호사 고객별 전담 서비스입니다. 이민에서 이민법은 뗄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걸 다들 아실 거예요. 상주 변호사들이 있다는 것은 믿을 수 있는 전문가가 여러분의 수속을 가까이에서 살피고 고객님과 긴밀하게 연락하며 가족의 이민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과 미국 회계 세무 관련 상담 서비스입니다. 세금 부분은 언제나 관심들이 많으신데요. 투자이민은 한국에서 총금 내보내는 부분과 후에 영주권자로서 세금 보고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회계사와의 상담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한국 회계사 자격증과 미국 회계사 자격증을 동시 보유하고 있고 오랜 기간 현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 회계사분과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추석시부터 국민 이주 고객님들을 위한 정기적 한미세법 강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투자이민 프로젝트의 전문적인 분석과 이민 자금 금융 상담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국민 이주를 선택하시는 고객님들 이유가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프로젝트의 전문적인 분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민법과 프로젝트 전문가가 국민 이주만의 기준으로 엄격하게 두 딜리전스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투자이민은 원금 상한과 영수권 취득이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안전하게 성공하기 위해서 이민국 자금 출처와 투자 프로젝트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거기에 단독 서비스인 투자이민 프로젝트 계약서를 직접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말로만 성공이고 위치가 좋아서 투자해라 이렇게 프로젝트를 좋게 소개한다고 해서 90만 불 혹은 180만 불을 투자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희 국민 이주는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반드시 내가 투자하는 프로젝트의 계약서를 꼼꼼하게 보셔야 합니다. 프로젝트의 자금 구성을 보여주는 계약서를 전문가의 감수를 거쳐 한국어로 제작한 번역번 책자를 수속 고객님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미국 내 법인 설립 및 사업체 매매 미국 부동산 컨설팅과 매매 서류 검토 서비스입니다. 영주권 취득 후에 미국 내에서 사업을 시작하시고자 하는 고객님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로 특정 지역 사업체 선정이나 법인 설립에 대한 컨설팅 그리고 집을 소유하고자 할 때 용의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제2국 허가서 서류 작성 1회 무료입니다. 미국 영주권자 조건은 1년에 6개월 이상은 미국에 체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영주권을 받고 개인의 사정에 따라 미국 외에 한국이나 다른 곳에서 장기 체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제2국 허가서 리엔트리 퍼밋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2국 허가서도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 많이 문의 주시는데요. 예전에 저희가 올린 제2국 허가서 혼자 신청하기 영상도 문의가 많았습니다.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신청도 가능하시지만 조금 더 편하게 국민이주 수속 고객님은 첫 제2국 허가서 신청을 저희가 서류 작성 1회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이주는 수속 고객님의 원금 상황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이미는 수속 기간이 약 2년, 그 이후 2년 뒤 영구 영주권 신청, 그리고 투자금 송금부터 약 5년에서 6년 되는 시기까지 장기간의 여성입니다. 때문에 국민이주와 계약을 하시면 원금상환의 시기까지 5, 6년 동안 고객님은 저희 국민이주와 계속 연락을 하시게 되시죠. 특히 미국 투자이미는 단순히 영주권만 먼저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뒤에 남은 원금상환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현재까지 국민이주는 100% 원금상환을 받았습니다. 안전하게 원금상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합니다. 미국 투자이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국민이주를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민이주로 연락을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